2018 국기원 정기이사회가 27일 오전 르 메르디앙 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사회 주요사안으로 국기원 발전위원회의 정강개정안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이번 이사회 핵심 내용이었던 국기원장 선거규정도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원장선출에 관한 규정은 50인 이내에 원장선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출위원회는 선출 권한이 전혀 없으며 구단 이상자와 사회적 인사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이 전부입니다. 최종선출은 이전처럼 이사회에서 하겠다고 해 결국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기원 적폐사태에 도의적 책임이 있는 이사진 총사태 여부는 이날 자녀인계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이사회 진행 중에 황인식 이사, 황인정 이사, 김상천 이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은 이사진의 추후 행보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이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임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히려 바로 사표를 내는 것도 무책임하자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공감을 했고 뭔가 표명을 하시더라도 뭔가 정상화를 시켜놓고 표명을 하는 게 책임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한편 국기원장과 관련된 사상 초유의 국기원 사태에도 불구하고 남은 이사의 임기를 지키는 것이 조직 안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리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여러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카스 뉴스 김수정입니다.